안녕하세요. 병현세금 5분 특강 이은지 세무사입니다. 홍원장 절세박사 대답 오늘의 주제는요. 직원을 더 고용했는데 세금을 줄여준다고입니다. 자 우리가 지금 국가정책상 고용증대를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쓰고 있죠. 그래서 세제지원이 참 많아졌는데요. 직원을 이제 채용하면 우리 사업주 대표자의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. 그렇다면은 이 핵심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소득세 절세인데요. 우리가 고용을 증대를 했다. 그러면 직전년도 작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났어요. 그러면 증가된 그 인원분만큼 우리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. 이 세액공제라는게 내가 세금을 2000만원 내야 되는데 그냥 1000만원을 까주는거에요. 그럼 나는 세금 1000만원 덜 내도 되는거에요. 직원 한 명 채용했을 뿐인데. 그렇다면은 수도권 내에 지역에서 청년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청년 한 명당 1000만원을 세액공제를 해주고 청년 이외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은 한 명당 700만원을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. 그리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은 더 많은 세액을 공제를 해줍니다. 1100만원을 공제를 해주고요. 청년 이외에 그 상시근로자를 고용을 했을 경우에 770만원을 공제해줍니다. 자 절세포인트 두번째는요. 우리 그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은 그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그 직원의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그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우리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죠. 대표자가 이제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또 절반을 부담을 해주는데 그것 또한 그 직원을 채용을 할 때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대표자의 세액에서 또 공제를 해줘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전 연도 대비해서 또 직원이 또 늘어나게 된 경우에는 신규 고용에 따른 그 사회보험료를 대표자 그 소득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가 있고 청년을 고용을 했다고 하면 사회보험료 우리 청년을 고용을 해서 그 청년 한 명한테 들어가는 회사 부담분의 사회보험료는 전액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.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직원한테 들어간 사회보험료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. 그리고 청년이 아닌 청년 외의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회사에서 부담한 사회보험료의 50%를 대표자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. 절세포인트 세번째는요. 지금 한창 이슈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입니다. 우리 병원에서 그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 그 근로자 한 명당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일 경우에 이때는 분명히 이제 최저시급 이상이 되어야겠죠. 고용보험 가입도 이제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근로자 한 명당 그 월 13만원의 급여 지원금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. 지급 방식은 현금 통장으로 바로 매월 13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고요. 아니면 우리가 매달 내야 할 그 4대 보험료에서 13만원을 상계를 해주게 됩니다. 하지만 이렇게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서 허위로 신고를 했다.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5배의 제재금을 부과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채용한 이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공고사직해서도 안 됩니다. 그러면 받은 지원금 다 토해내야 되고요. 그리고 그 외에 이제 4대 보험료 지원 그 혜택들이 있는데요. 두루누리 지원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? 우리 근로자의 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나라에서 40%에서 최대 90%까지 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부담액을 또 지원을 해주고요. 건강보험료도 우리 이때까지 고용중인 근로자를 일부러 이제 급여신고를 4대 보험 취득신고를 안 했다가 2018년 이제 12월 31일까지 신규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이제 한시적으로 50% 경감을 해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최저임금 그 120% 미만에 대한 그 실질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분을 또 50% 대표자 세액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. 자 이렇게 수많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그 지원금 제도와 세액공제 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. 매년 이게 바뀌고 있으니까는 꼭 법을 잘 보시고 유념하셔서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